홍공호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홍공TV의 저는 홍공쌤이고요 우리 1편에 이어가지고 우리 대치동 캐슬 자꾸 스카이캐슬 날러가는데 대치동 캐슬의 우리 고대현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또 뒷조사하다 보니까 학교를 K대 나오셨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카이스트 네 그렇습니다 졸업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석산은 서울대로 나왔죠 석산은 서울대로 S대 K에서 S로 와 저 지금 완전 네 저도 K대인데요 아 그렇군요 교원대라고 교원대 네 그렇습니다 여튼 네 한번 지난 시간에 이어가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지난 시간에 습관이라든지 수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마인드셋이라서 사실은 부모님들이 보기도 되게 좋은 내용이었거든요 일부를 못 보신 분들은 반드시 1편에 가셔가지고 쭉 한번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오늘 2편에서는 공부로 싹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수학 공부요 수학 공부 습관 이런 것도 이야기 해주셨는데 결국 공부법이 마지막 방점을 찍어야 될 것 같은데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해야 잘하는 건지 혹은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무엇인지 좀 궁금합니다 근데 이게 되게 뻔하지만 네 잘 모르겠으면 기본으로 돌아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기본 기본이 뭐죠 그럼 예를 들면 수학이라고 생각하면 눈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1 더하기 1 안 보이잖아요 추상적이죠 그렇죠 이 추상적인 것들은요 실은 다 생각해보면 개념의 모임이에요 개념들로밖에 안 이루어져 있어요 자 개념들의 모임이다 그렇죠 개념 이야기 하시게 되면 그렇죠 아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수학을 하면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 개념이라는 게 우리가 2등변삼각형을 몰라서 문제를 틀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면 2등변삼각형의 성질과 2등변삼각형의 조건이 둘 다 두 밑각의 크기가 같아요 예를 들면 근데요 2등변삼각형의 성질은요 이 도형이 2등변삼각형인 걸 알아요 근데 2등변삼각형의 조건은요 이 도형이 2등변삼각형인 걸 몰라요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2등변삼각형의 성질과 조건은요 문장은 똑같은데 증명하는 방법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근데 학생들이요 성질하고 조건의 차이를 몰라요 그 두 개의 개념을 몰라요 아이고 근데 왜냐하면 문장은 다 똑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개념이라는 게 단순히 2등변삼각형 그 한글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거기서 요구하는 성질들을 다 증명을 해보고 증명을 했으면 외워보는 것까지가 개념 공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을 소홀히 해요 왜냐하면 시험 문제에서는 너 개념 알고 있니를 물어보지는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안 하다가 성적에서는 결국 나오기는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문제풀이에 반영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학생들이 수학을 싫어하게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좋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어떤 1층 2층 네 맞아요 기초공사에 있어서는 개념이 지금 빠지면 안 되는데 아이들 어떻게 보면 고층에 있는 것만 보다 보니까 개념이 이제 아래 있으니까 그렇죠 크게 인식을 못하다가 나중에 과르르 무너지면 사실은 1, 2층 문제였던 거죠 문제였던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개념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만약에 학교에서든 학원에서든 수학 개념을 배웠어요 네 배웠으면 이거를 이제 확인을 내가 지금 완전히 이해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럼? 실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아 두 가지나 있어요? 네 하나는요 배운 걸 말해보라고 시키면 되고요 말해본다 하나는요 배운 걸 써보라고 시키면 됩니다 말하고 쓰는 건가요? 그 두 개의 방법 이외에는 정확하게 측정하기가 어려워요 측정이 어렵다 네 이게 개념이 뭐가 어렵냐면요 평가와 측정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학생이 이해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 말을 들어보거나 써보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굳이 안 해도 중간고사 문제 푸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을 것 같잖아요 중학교 때까지 그냥 문제 많이 풀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안에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공백이 있었던 거네요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평가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 거죠 그런 관점에서 저희는 말하는 거냐 쓰는 거냐 둘 중에 하나인데 저희는 쓰는 걸 선택했어요 왜냐하면 말하는 거는 더 좋을 수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구현이 조금 어려워요 학생 한 명씩 와서 말하는 거 들어야 되잖아요 이건 좀 어려우니까 저희가 그 꼭 알아야 되는 개념 내용을 정해놓고 그걸 충분히 설명을 한 다음에 그것을 외워서 학생들의 언어로 써보는 걸 백지 개념 테스트를 저희는 봅니다 그러면 백지 개념 테스트라는 것이 뭔지 좀 궁금하고 일반 가정에서도 가능한지 그것도 한번 이야기 좀 해주세요 첫 번째로는 백지 개념 테스트는요 예를 들면 문제집에서 있는 개념을 다 쓰는 건 좀 많아요 다 외우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선생님이나 혹은 전문가가 줄여놓습니다 이 정도는 꼭 알아야 돼 선생님도 영어 선생님이니까 이 정도는 꼭 알아야 돼 하는 그 내용이 있잖아요 그렇게 내용을 줄인 다음에 그 부분을 깜지 형태로 요약 형태로 만들어서 그 부분을 전달해서 외우기 시키는 거죠 그냥이 아니라 요약본으로 왜냐하면 그 요약본을 안 주면 학생들 입장에서 이게 너무 난감할 수 있잖아요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그 요약본을 줄이는 건 전문가의 영역이긴 한데 저는 집에서도요 이 요약본이 조금 퀄리티가 낮더라도 그 요약본을 만드는 연습 자체가 중요한 것 같아요 조금 더 집에서 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집에서 할 때는 가이들이 이렇게 드리는데요 전체 문제집 중에서요 3분의 1 정도를 줄을 치고요 교과서나 네 그럼 3분의 1이죠 그 3분의 1 중에서 3분의 1 정도로 내용을 만들면 대략 뼈대의 완성도가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9분의 1 개념 노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전체에서 3분의 1에 해당하는 것에서 밑줄을 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다시 3분의 1을 해요 그럼 사람들은 뭐가 불안하냐면 그러면 9분의 1이면 9분의 8에서 시험문제 나오면 어떻게 돼요? 이런 게 나는 거 아니야? 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 게 9분의 1의 개념 틀을 만들어서 개가 채워가 되면 그 9분의 1을 통해서 나머지 9분의 8이 이해가 됩니다 지난 시간에 1편에서 말씀하셨던 코어 학습으로 한 10%, 15% 하면 맞아요 나머지 루틴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고 또 굉장히 흡사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버릴 건 버리고 이 정도만 알아도 되라는 수준을 잘라서 그 개념 틀을 만들어서 그것만이라도 완성도 있게 머릿속에 넣으면 개가 뿌리가 돼서 나머지 디테일이 살아날 수 있는데 선택과 집중을 하지 못하고 전체 내용을 한 번에 통으로 머릿속에 넣으려고 시도를 하다 보니 정신 차리면 아무것도 들어가져 있지 않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냥 쌩암기가 되는 거네요 쌩암기가 되는 거죠 그거는 근데 쉽지가 않습니다 아 좋습니다 이거는 뭐 가정에서도 충분히 불량이라는 이유로 조절을 한다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러면 진짜 또 현실적인 이야기를 우리 개념 이야기 해주셨지만 문제풀이도 사실은 놓칠 수는 없잖아요 네 맞아요 풀어야 되잖아요 사실은 아이들이 그럼 개념을 이런 식으로 본인도 해보고 했어요 문제풀이 하잖아요 어떤 식으로 문제풀이를 해야 실력이 항상 될 건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애들이 제대로 이해해서 풀었는지 아니면 답만 이렇게 싹 찍어서 맞춘 건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문제풀이는요 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글씨 쓰기 연습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마음이 더 편한다고 생각해요 그냥 그렇게 하기 마음이 편하다 그렇기 때문에 서술형 풀이를 늘리는 거의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나보다 실력이 뛰어난 사람들의 풀이를 필사하고 써 내려가면서 그 언어들을 채워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수업 시간에 생각보다 학생들이 필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그 필기 한마디 한마디가 내 몸속에 박혀서 시험 시간에 그 언어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 하냐면 학생들이 필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잘 확인이 어렵잖아요 그리고 노트에다 풀면 이게 글씨를 잘 모르니까 저희는 포스트잇 프리노트라고 해서 학생들이 저희는 수업 시간에 수업에 들어가면 큰 포스트잇을 모두 다 갖고 와요 그 다음에 저희가 나눠주기도 하고요 수업 시간에 했던 선생님 필기는 모두 다 포스트잇에 적어서 붙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수업 시간에 이 친구가 놀았는지 안 놀았는지를 100%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왠지 알 것 같아요 포스트잇에 써 있는 거는요 공부를 한 거고요 포스트잇에 안 써 있으면 걔는 그 순간 딴짓을 한 겁니다 그래서 평가가 훨씬 쉽고요 둘째는 이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성공 경험이랑 별부가 지어진 건데요 수업이 끝나고 나서 그런 포스트잇이 붙어있는 문제집을 보면 학생들이 봤을 때 그 뿌듯함이 있잖아요 상장이죠 자기한테는 그 뿌듯함이 다음 문제집에 포스트잇을 붙일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학생의 입장에서 이게 되게 편한 게 뭐냐면 포스트잇에 왕창 붙어있는 문제집을 집으로 들고 가잖아요 그러면 모두에게 평화가 오는 게 학부모님이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열심히 했니 안 했니를 물어보지 않아요 그리고 학생들에게 너 수업 시간에 열심히 했니 안 했니를 물어보지 않아요 일단 좋네요 잔소리였고 그러니까 학생의 입장에서는 조금 번거롭지만 가정의 평화와 나의 평화를 위해 이 정도는 차라리 할 만한 거죠 그래서 저는 서술형 풀이는 선생님의 필기를 받아쓰는 것에서 시작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을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선생님의 필기를 포스트잇에 써서 내 교재 곳곳에 붙이면서 내가 했던 노력의 흔적들을 확인하고 증명을 해가면 그 친구는 반드시 서술형 풀이가 늡니다 제가 정말로 조언을 드리는 건 학생들이 그 서술형 풀이를 쓸 능력이 없는데 다그쳐서 짜낸다고 서술형 풀이가 늘지 않아요 그렇죠 리소스가 없는데 리소스가 없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팁을 얻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가정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리고 이제 붙여놓고 이렇게 하면 아이가 또 이렇게 결과물도 잘 보이고 하니까 이게 좀 좋은 습관이 될 것 같고요 문제풀이든 개념이든 이런 식으로 이제 사실은 학교든 학원이든 집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 알아보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백날 해도 시험 그냥 못 치면 또 사실은 꽝이잖아요 마지막 요소인 테스트거든요 테스트 일단 테스트의 정의를 모의고사나 중간고사 시험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일상적으로 평소에 보는 것도 테스트에 다 포함이 될까요 어떨까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서술형 풀이가 잘 되어 있으면 일상적인 주간 테스트나 예를 들면 단원평가 같은 건 대부분 실력대로 나오긴 해요 근데 이건 문제가 아닌데 어떤 학생들은 그 멘탈 혹은 마인드의 이슈로 중간고사 기말고사에서 내가 가진 실력만큼 발휘를 못하는 경우 저도 학자 시절에 배가 아파지고 머리가 어지러지러고 그런 경우에는 조금 다른 종류의 연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거 중요합니다 평소 루틴은 우리가 지금 많이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런 스페셜한 시험 예를 들면 저는 재수를 했거든요 갑자기 왜냐하면 근데 재수를 했는데 재수 수능 날 망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했냐면 모의고사를 보면서 테스트를 되게 많이 했어요 어떤 초콜릿을 먹으면 덜 졸리고 예를 들면 어떤 물을 마셔야 내가 좀 더 막고 물도 여러분들 뭐 삼다수하고 뭐 그 벽산수하고 이게 백산수하고 이게 맛들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환경에서 최적화할 수 있는 환경 설계를 내 몸을 가지고 테스트를 해보는 거거든요 일단 환경 설계를 말씀하셨네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학생들이 되게 당황하는 이유는 그게 시간 이슈이든 아니면 그때 있던 자리 이슈이든 그 순간에 프레셔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한 얘기겠지만 시간이 압박이 오는 친구들은 시간을 재서 이런 스케줄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 15분 동안 객관식을 풀고 다음 15분 동안에는 주관식 서술형을 풀고 그럼 30분이잖아요 45분 주거든요 그러면 5분 동안 객관식을 검토를 하고 5분 동안 주관식들을 검토를 하면 40분이에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5분 동안 마킹 연습을 한다 처럼 내 몸속에서 그 스케줄링을 짜놓고 사람마다 좀 다를 수는 있겠죠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가는 거 보고 아 지금 내가 있는 타이밍이 평소보다 빠른가 느린가 적정한가 이런 감을 잡게 되면 훨씬 더 긴장도가 떨어지거든요 근데 긴장을 낮출 수 있는데 이게 시험에서 결과가 잘 안 나오는 친구들의 특징이 뭐냐면 앞에 있는 한두 문제를 잡다가 시간이 다 흘러가서 당황해서 뒤에가 다 날아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 그렇게 하셨어요? 제가 그래서 숨을 말아먹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저는 그래서 보다가 어려웠던 문제 한두 개를 빼고 일단 나머지를 두 번 검산해서 얘는 무조건 다 맞는다고 확신을 갖고 남은 시간 동안 두 문제를 풀다가 시험을 끝냈거든요 처럼 이게 어차피 시간도 정해져 있고요 문제수도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나에게 맞는 스타일과 시간 배분이 어떻게 되는지를 평소에 보는 시간들로 충분히 연습을 하면 현장에 가서도 좀 덜 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처럼 초콜릿을 먹는 극단적인 케이스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왜냐하면 제가 고3 때 아무 생각 없이 먹다가 밥 먹고 나서 한 시에 시험시간에 졸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고3 때 원서를 못 쓰고 재수를 했어요 와 충격적인 과거가 있네요 그래서 제가 느꼈어요 아 수능 날에도 잘 수 있구나 밥 맛있게 먹고 그냥 해피하게 잔 거죠 그래서 재수 때는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런 연습을 하게 된 거거든요 와...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극단적인 케이스지만 학생들이 자기의 스타일에 맞춰서 예를 들면 우황청심원을 먹는 게 더 유리한 애들이 있고요 아닌 애들이 있으니까 어떤 환경에서 어떤 스케줄에서 내가 어떤 반응을 하는지를 평소에 조금씩 조금씩 연습을 해서 그 자리에서 세팅을 딱 해서 시험을 보면 생각보다 자기 실력이랑 결과가 다르지 않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하긴 뭐 저희 때도 뭐 수능 보면 갑자기 안 먹던 정신을 먹어가지고 예를 들면 탈이 나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 환경부터 통제를 하셨다는 게 정말 제 저는 좀 현실적이라 생각을 하고 특히나 시간 이슈 같은 것은 맞아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뭐 수학을 풀고 아 시간이 남아 이러지는 않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 먼저 풀어야 되고 뭐 어떤 점수를 확보하고 해야 되나 마음이 편안한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크게 못했던 것 같은데 테스트는 확실히 테스트잖아요 그렇죠 시간이죠 네 그래서 시간에 대한 것들 나머지 어떤 이슈 같은 것들을 우리 아이들이 직접 생각해보고 통제하는 거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이제 개념하고 문제풀이하고 이렇게 테스트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혹시 여기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 여러분들 댓글 남겨주시고 또 이게 우리 대치동 캐슬 채널도 또 이렇게 더보기란에 제가 또 주소 있으니까 여러분들 찾아가셔가지고 추가적인 것도 이렇게 요청하시거나 또 그 콘텐츠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튼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과거사까지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알기 위해서 너무나 재밌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홍공TV는 참 교육을 위해서 계속 진심을 담아서 콘텐츠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콘텐츠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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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